재판임, 다음 간식 기대되시죠? 기대됐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네요.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그거 드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빈 공간이 있나? 당연하죠. 자, 너... 누구니? 누구야, 넌? 이게 뭐예요? 대추? 얘는 또 누구예요? 군랍 장훈입니다. 군랍 장훈입니다. 이 친구는 이번 도전을 위해서 저 멀리 인도에서 건너왔는데요. 인도! 분유를 만들어서 하나씩 동그랗게 만든 후 맛있겠는데 왜 이렇게 튀겨? 설탕 시럽에 재워 만든 인도 디저트입니다. 인도 디저트? 재판임, 이게 인기 너튜버들에게 완전 인기인 음식이에요. 이걸 안 먹어본 너튜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 있는 음식에 원래 설탕 안 들어가니까 디저트 되게 다르게 먹어요. 엄청 다르게 먹어요. 생긴 것은 정말 똥글똥글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드시고 나서 정신을 잃고 나는 것 같아요, 점점. 아유, 자꾸 트름이 나와요. 트름에서 비린내가 나는데. 이건 바다포도. 바다포도예요. 바다포도가 지금 거슬려 있는 거예요. 바다포도가 제일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쌓여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알감자같이 생겼는데, 보기에는. 이거 또... 탈 것 같아요. 야, 이거 워샷 쉽지 않은데 이거. 하나 트라이. 엄청 작던데. 어때요?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답내가 먹자마자 제 목구멍을 다 강타해요. H.O.T. 네, 네. 속에 있는 거를 절여 있는 거 주세요. 매운데 한 거면 할 것 같아. 슈가. 미쳤어, 슈가맨. 맛있는 거예요. 맛이 어때요? 개 달아요. 개 달아요. 아나운서가 정말 어휘가. 엉망이네요. 개 달아요. 진짜? 이렇게 달달한 말은. 먹으면서 이가 썩어요. 먹으면서 이가 썩어. 진짜 그 느낌. 표현 좋다. 진짜 썩어. 이가 썩으면 뭉그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점심은 빵점.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단 거 먹은 줄 몰랐어. 인도 분들은 이거 없겠다. 어? 자. 아...